일단 토트넘이 콘테 감독을 경지를 했으면 약간 맨유랑 대비가 되는 부분이 그거였죠 명확한 플랜 없이 명확한 방향성 없이 요런 이제 부분들이 토트넘이 지금 챔피언스리그뿐만 아니라 258리그도 간당간당한 이유 중 하나다 지금 이렇게까지 된 데는 이전들의 과거들이 있거든요 폴미첼이라는 사람이 손흥민 그리고 데일리알리 알더베이럴트 케런트리피어 시소코 등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때 영입 잘했네요 데스크라인이 만들어질 때 그 라인업에 괜찮은 선수들을 이 디렉터가 영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요때 영입을 괜찮았다 였는데 이 사람이 나간 이유가 결국에는 이 포체티노가 영입에 대한 전권을 요구를 합니다 약간의 그 알력싸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레비가 미첼을 내보냈죠 시첸이 이제 다음에 온 사람이거든요 저 미첼이 나간 다음에 들어온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잘못 샀네 나겔스만 감독이 토트넘의 부임을 만약에 한다면 요구를 하는 것이 폴미첼을 데려오고 싶다 자 지금 이제 토트넘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아스널부터 맨시티 아르테타 펩 가르디올라 뉴캐슬의 에디하우 맨유의 테나흐 토트넘 대대행 스트레이닛 코치가 경질되면서 대대행이고 자 그 다음에 아스톤빌라 에메리 리버풀의 클럽 그리고 뭐 브라이튼의 대체르비 이런 감독들 지금 감독의 면면만 보더라도 확실히 좋은 감독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요 뭘 알 수 있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대행의 대행 감독이다 요런 걸 좀 떠나서 뭐가 있냐면요 저기에 이제 콘테가 있다 하더라도 차이가 뭐냐 저 8위까지 있는 팀들의 경기 스타일이 토트넘만 다룹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축구 보통 이제 축구 전술에 정답은 없다고 이제 다들 감독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어 트렌드는 있어요 그리고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팀들이 보통 강팀이죠 네 근데 저 상위권에서 토트넘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축구를 한다 아 그렇네요 이거는 어쨌든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네네 어 그게 이제 사실은 맨유랑 좀 대비가 돼요 맨유가 지난 시즌에 솔샤르 경질하고 여러 감독 이름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결국 감독을 선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감독으로 락닉을 했죠 그 이유는 그동안 무리뉴 뭐 솔샤르 반할 뭐 예스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맨유가 지난 시즌에 감독 경질한 다음에 아 이거는 더 이상 안 돼 우리가 방향성을 한번 잡고 가자 네 그래서 공격적인 축구 볼 점유하는 축구를 딱 잡고 락닉을 임시감독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락닉이 테나 감독과 접촉을 해서 테나 감독을 또 결국 데려왔죠 그래서 맨유가 일단 이번 시즌에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일단 토트넘이 콘테 감독을 경질을 했으면 약간 맨유랑 대비가 되는 부분이 그거였죠 명확한 플랜 없이 명확한 방향성 없이 그냥 콘테 감독 밑에 있었던 스텔린이 그대로 올려 쓴다 그리고 아직도 감독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토트넘이 지금 챔피언스리그뿐만 아니라 2호파리구도 간당간당한 이유 중 하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토트넘의 어떤 감독과 또 단장 뭐 스카우터 지금 이렇게까지 된 데는 그 조금의 이전들의 과거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약간 토트넘의 어떤 그 역사라고 할까요 최근에 그런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폴미첼인데 이 폴미첼이라는 사람이 손흥민 그리고 델리알리 알더베이랄트 캐런트리피어 시소코 등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때 영입 잘했네요 데스크 라인이 만들어질 때 그 라인업에 괜찮은 선수들을 이 디렉터가 네네 영입을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영입을 괜찮았다 였는데 이 사람이 나간 이유가 결국에는 이 포체티노가 영입에 대한 전권을 요구를 합니다 아 내가 좀 다 해보게 좀 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의 그 알력싸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레비가 부라가 나오고 미첼을 내보냈죠 네 그래서 이제 미첼이 나가고 이제 뭐 스티브 히첸 포체티노 히첸이 이제 다음에 온 사람이거든요 사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아 그러네요 윗머리 아저씨가 2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 미첼이 나간 다음에 들어온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아 잘못 샀네 산체스 안 좋죠 산체스 오리에 모우라 은돈벨레 세세뇽 베르바인 근데 이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좀 화나는 영입들이 많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우라는 뭐 잘해준 적도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토트넘의 영입 플랜이 저 시점부터 좀 무너진 거 아니냐 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건 나길스만 감독이 토트넘의 부임을 만약에 한다면 요구를 하는 것이 폴미첼을 데려오고 싶다 아 폴미첼이 지금 무직이에요? 네네 모나코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디렉터로 데려오고 싶다 아 라는 거예요 네 그 이번 시즌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 하고 나가겠다 아 라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다 보니까 나길스만이 이번 시즌이 끝나고 부임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데려오겠다 어 레비가 어찌 됐건 폴미첼과 부라 때문에 요렇게 좀 나간 거 아닙니까? 응 근데 레비 특성이 뭐냐 자기가 한 번 좀 이렇게 일 있어가지고 내보낸 사람은 안 데리고 오잖아 어 어 그러면 아 예전에 폴미첼이 잘하긴 했는데 이게 또 데려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레비가 이제 싸운 약간 이제 불화 같은 불화가 있다가 내보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레비가 다시 안 데려올 때가 안 데려오지 막 포체티노도 그렇고 에릭센도 그렇고 특히나 포체티노한테 연락도 안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나길스만이라는 좋은 감독이 있고 응 요 감독을 데려오면 참 좋은 건데 그렇지 과연 또 레비가 이 자존심이 허락을 할까 네 이거죠 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네 과연 레비 회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금 또 이제 감독 문제도 걸려있고 이런 디렉터 문제도 지금 걸려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지금 토트넘 참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일단은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비가 그리고 레비가 그리고 레비가 당연히 이 방향성을 잡으면 토트넘은 당연히 미래가 없다 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죠 축구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감독 선임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빨리 좀 뭔가 디렉터가 와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토트넘 감독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볼 텐데요 스텔린이 임시 감독이 결국 경질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경질 선수됐죠 근데 감독 대행을 경질한 경우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나는 사례가 있나요 감독을 대행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경질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토트넘이 애초에 발표할 때 뭐 그러니까 콘테 감독님 콘테 감독과 헤어질 때 만약에 발표를 이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스텔린이를 쓰고 빨리 새로운 감독 데려오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자연스럽게 바통터치가 돼요 네 근데 토트넘이 발표할 때 우리는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스텔린이 체제로 간다 못을 박았어요 감독을 새로 안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말한 경우에서는 잘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감독 대행을 그렇죠 정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뉴케스전 패배가 뉴케스전이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경질을 한 것 같고 자 그러면 남은 기간은 지금 메이슨 체제로 좀 대행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면요 네 메이슨이 그냥 그대로 수행을 한다 올라와서 네 라고 써있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 뭐야 스텔린이 또 코치진이 있었거든요 네 남아있었잖아요 다 떠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코치진은 추후의 발표 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코치진도 제대로 구성이 안 돼있고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 너무 대책 없이 약간 일을 벌리는 것 같아요 진짜 아마추어 팀이에요 지금 토트넘 가면은 선수들이 훈련장 출근하면은 선수들을 뭐 야 일로 모여 저리가 이렇게 해줄만한 코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감독도 메이슨 혼자 있을 거고 몇 명 남아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너무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선수들도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 기자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아길스만의 바이에르미넬에서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고 메이슨 임시감독 체제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알렉스 크루카 기자도 나겔스만이 토트넘 감독직을 맡기 꺼려한다는 주장은 조금 수그러들었고 그 이전보다 오히려 토트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은 좀 나겔스만이 유력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이게 뭐 사실은 계속 기사가 나오긴 해요 근데 되게 중요했던 게 지난주 경기이긴 했어요 뉴캐슬전이 좀 처참하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겔스만도 바이에르미넨에 있었고 챔피언스리그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감독이 분명히 빅클럽들이 노릴만한 감독이거든요 나겔스만도 고민을 좀 하겠죠 지난주에 또 참패하는 거 보고 했으면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가는 팀에 과연 나겔스만이 올까라는 지점이 제일 걸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주 경기가 되게 토트넘에게는 여러모로 치명당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임씨 감독 체제도 끝이 났고 스텔리니 감독 체제는 끝이 났고 그러면서 차기 감독 구하기도 좀 쉽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챔피언스리그가 조금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 해리 케인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해리 케인의 재계약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로마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레비는 무조건 지키려고 할 것이다 현재 디렉터와 감독 둘 다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케인이랑 협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협상은 좀 5월 이후가 될 것이고 6월이 될 수도 있고 7월이 될 수도 있다 가격도 모두 정해진 게 지금 없다 일단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해리 케인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당연할 것 같아요 지금 토트넘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6개슬전뿐만 아니라 최근 한 두 달 정도의 경기를 보면 토트넘 제목하는 선수가 몇 명 없잖아요 저는 손가락 두 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선수를 저는 케인과 손흥민 그렇죠 이 두 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레비 회장이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선수이고 다른 팀들이 원한다는 소식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최근 한 4, 5년 동안 계속 기적설이 있었는데도 붙잡았으니까 이번에도 목숨 갈고 지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로마노 기자가 토트넘 입장을 전한 거고 반대로 맨로 기자는 케인이 이번 여름 토트넘과 다시 계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 네일리메일 같은 경우는 맨유가 케인 영입을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사실 맨유가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이적 시장은 할 때마다 약간의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이적 시장은 중앙수비수 리디거 멜레알마드리트 가고 쿨리발리가 또 첼시로 가고 또 이제 내폴리에는 김민재가 오고 연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필요한 포지션이 있으면 연세이동이 좀 되거든요 근데 2번은 중앙 공격수입니다 맨유, 파리생제르망, 바이린미넨, 첼시 등등 여러 빅클럽들이 9번 공격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마침 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또 오시맨이라는 선수도 막 떠오르고 있고 이래서 9번 공격수에 대한 아마 가치가 엄청 높아질 거고 여기서 이제 막 이적 싸움이 있을 건데 당연히 케인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빅클럽들은 노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도 이제 재계약을 하면 토트넘에게는 너무나 좋을 텐데 사실은 케인 입장에서 지금은 지지난 시즌에는 사실은 맨시티로 가고 싶었지만 사실 계약 계획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케인이 이제 갑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토트넘은 혹시나 이번에 안 보낸다고 하면 다음 시즌에 그냥 프리로 보내줄 수도 있는 거라서 레비가 또 머리를 좀 쓰겠죠 어떻게 자 일단은 해리 케인 지키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 해리 케인이 만약에 이제 토트넘을 떠난다면 이걸 리빌딩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손흥민 선수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케인이 떠난다 당연히 이제 리빌딩이 시작이 되는 거고 손흥민 선수도 나이대가 조금씩 이제 리빌딩을 하는 그런 이제 나이대가 되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들 예상하는 게 손흥민과 케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리고 혹시나 이적에 대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서 토트넘이 자연스럽게 리빌딩이 될 거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케인이 사실 갑이에요 왜냐 케인을 떠나보내면 리빌딩 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옵니다 토트넘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토트넘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그거죠 레비가 최근에 뭐 토트넘 케인을 남기겠다 동상 세우겠다 당연해서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토트넘의 브랜드 가치가 케인이 있고 없고 유명 선수가 나가고 안 나가고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토트넘은 베르바토프, 모드리치, 베일, 캐릭 이런 선수들을 자신들보다 더 빅클럽들에 보내줬죠 네 뺏겼죠 사실상 근데 이제는 토트넘이 빅클럽을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뭐 수익적인 부분은 사실은 빅클럽에 준하는 팀이 됐거든요 오히려 높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케인을 떠나보낸다 그렇지 또 케인이 아 나는 트로피 가지고 싶어 하면서 떠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또 팀의 위상이 이게 사실은 빅클럽으로 가려는 문턱에서 못 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레비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아니 토트넘에 케인 빠지면 진짜 뭔가 그 상징이 빠지는 거 같고 그러니까요 일단 재미도 없을 없겠지만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근데 케인 나가면은 손흥민 선수도 이적에 그동안 충성심이 토트넘에 있었던 충성심이 조금은 희미해질 것 같아요 네네 축구적으로 봤을 때 케인 없으면은 손흥민의 패스를 받을 사람도 없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손흥민 혼자 11명 이끌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어떤 선수를 영입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케인이 나가면 손흥민도 마음부터 흔들리고 연쇄 탈출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과연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감독 어떤 단장을 데려오느냐 이게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 salad 수 수 수 수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